우수 서포터즈는 올 초 발대식에서 말씀드린 SNS 및 오프라인 활동 참여도로 선발되었습니다 선정되신 우수 서포터즈 분들을 큰 박수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 대구 관광보에 힘써준 우수 서포터즈들입니다 미얀무즈 라작 축하드립니다 미얀무즈 라작님에게는 프로필 촬영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프로필 촬영권이 있는 오프라인 액티비티 as well as SNS 액티비티 to promote the guttourism 미얀무즈 라작 축하합니다 저희가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